2021년 10월 9일 말벌집 수거영상입니다. 양봉장 주변에 이렇게 벌집이 많습니다. 밤에 수거하는 이유는 벌이 불 앞에 모두 모인다는 것입니다. 공격하는 말벌을 모두 잡은뒤 벌집을 수거합니다. 수거한 벌집은 일하기 편한 곳에서 해체합니다. 벌집안에 숨어있는 벌은 어린벌이어서 싸우지 못해요. 최대한 밖에서 수거하실 수집을 해줍니다. 그날에는 덮어줍니다. 오스타벌이 다게 썰어 드려야 합니다. 부분에kar에 의해 골knock도 달푸, 가을집도 유충은 없고 봉게 봉판만 있습니다. 가을이 끝나가고 있다는 이야기 겠지요. 굴벌도 이제 산란을 멈추게 해야합니다. 해체가 완료된 것 같으니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